이 얘기부터 여태까지 스틸로 당하면서 210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80대는 황폐에서 보통 많이 하죠 크리티아스도 괜찮고 아 여기 길 뚫으면요 아 또 한 10억 6억 얼마였죠? 6억 5천 나가던데 아 마이갓 심볼 레벨업하는데 6억 5천 나가더라구 장난 아니던데 puntos 수치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게 비밀 그럼요 밥이 다 먹어줘 음 아쉽지만 자본무자분인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네 어 이야기 다 보셨죠? 어 잘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 여기 아닌가 말을 더 해야되나 아 여기가 아닌가 아 구하는 거구나 어 그러네 아 한방 남은군요 다행입니다 아 두배 1.5배구나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 아 포스 올리니까 장난 아니네 원래라면 한 삼십쯤 되나요 굉장히 낮은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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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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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맵 같다. 하나도 안보이네. 매콤발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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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맵은 그냥 말곱인데? 매콤발 여기였던 것 같은데? 사람 있어가지고 채널 좀 옮기자. 도움 Lives? 매콤발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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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시기 아 매콤 밟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이 미스테이크 아 여기군요 오케이 오케이 화, 화내지 말아요 음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아 으 loses 칼 아 음 쫙 댄 Rabbi 제 씨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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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개인가? 그쯤 썼을걸? 아이템 가격은 아직 비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트릭스 포인트 다 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깝다. 아깝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되는데 비슷할걸요? 근데 디드라이브는 왜 자꾸 나오는거야? 닉네임 뭐냐? 오케이 오케이 어? 캐슈가 더 좋겠는데 여기서? 맵이? 쉬웠다 보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캐슈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아뇨. 아뇨. 안도와줘도 돼요. 아직 스킬 쿨이라서 안나봅니다. 30초 기다려야되거든요. 아 좋네. 역시 지형에 따라 스킬은 변해야되지않겠습니까? 아 좋네. 역시 답은 캐슈였죠? 그럼요. 아 월등히 늘어났어. 사냥 능력이. 유도를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아직 카벨 두번밖에 안될. 아 노멀로타 두번밖에 안됐어요. 아직 해야됩니다. 아직 해야됩니다. 아 노멀타 두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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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도 덜 거 있구나 모두 최소한지 흐흐흥 아니 오늘 템 있어요 침몰은 나룩고 옮기는 중입니다 세븐있다 다를 6 수빈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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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아 여기 쉬었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30초 기다려야 되는데 유돌이 있기에 스킬을 변신시킵니다 연구이 화내지 마시오 크흠 카데나요? 카데나 수공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스킬 다 쓰면은 스킬 글쎄요 저도 팬텀 스킬은 잘 모르겠어요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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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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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갈기 갈기가 이거겠죠? 이거겠죠? 아, 바이퍼 좋죠. 바이퍼 안좋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바이퍼 해적이요. 해적 너클. 해적 인파이트. 아, 인부 좋죠. 인부 안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바이퍼 안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바이퍼 안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많은 고급 정보를 드릴 순 없습니다. 아, 바이퍼 안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바이퍼 안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닙니다. 아, 바이퍼 안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저 역시 후기를 모르는 남자 아주 좋았습니다 아 만남 기념 인사해야죠 어 인사해줘고요 야 절개가 위로 이렇게 연결되네 엄청나고 어 어 으 으 으 으 e 으 으 으 좌처리 데미지가 안돼요 어떤 공략이요? 어떤 공략이요? 어떤 공략이요? 아 여기선 바주카가 좋아보입니까 셔다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원하시면 바꿔드려야죠 그럼요 그럼요 원하시면은 고객 만족 서비스 해야지 그런 거로 공격해라 저도 길뚤 중인데 아 길뚤을 같이 하고 싶다 놔둬야 돼 놔둬 같이 할 수 있나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똑같은 재료 개선해 아닙니까 이거 같은 재료 같이 나오면은 나는 언제께 같이 나오죠 재료 공유지 아닌 데 따로 같은데 저 사람 이거 못먹는데 아닌가 내가 안 나온 건가 다른 거 같은데 재료 아 저거 보면 알겠다 안 먹는데 안 먹는데 공유 아닌 거 같은데 공유 아닌 거 같은데 공유아 아닌 거 공유인가 공유 아 아니 아니 따로 같이 이거 안 먹잖아 따로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근데 이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하고 나 혼자 다 잡는거야? 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완전히 길 뚫어달라는거 아니야 너무하는군 아 PC방 광고 대리 맡겼으니까 잘했습니다 역시 먼치님이십니다 하고 답변 남겨주셨죠? 응 잘했습니다 아 두방이네 여기서부터 데미지가 와 이게 원킬이 이렇게 힘든가 버스 말립 찍었는데도 얄짤없네 나는 왜 빨강색이 안보이냐 쓰읍 초록색 빼고 없는거 같은데 아 아닌가 기본탓인가 빨강색이 안보아진다 아 아 아 숫자 숫자 비슷하게 가는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따로 같은데 따로 같은데 어 방금 훔침 당한 거 같은데 아닌가 어 멍나보죠 위에 빨간색 초록색 다 있거든요 아 공유네 아이 흐흐 아 여기까지만 도와줘야 되겠다 흐흐 아 공유 안되지 어 공유는 못다주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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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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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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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포스가 마이너스구나 지금 아 그래도 그러지 원킬이 안나네 너무 욕심이겠죠 템 안팔리 안 맞춘게 많은데 욕심이겠죠 원킬 나길 바라는건 어 스킬 써져 있을텐데 안 써졌네 아니 써져있어요 아 잘못 눌렀다 아 아이템은 현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코어 확장이요? 어 안한거같은데? 30레벨이네 잠깐만 잠깐만 4단계 이거 말고 그러면은 어 요걸 넣으면 되겠다 어 굿굿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 어 저런 같이 말립찍기로 한 사람 어디갔습니까 그 친구 어디갔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흠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닙니다 아 왔습니다 역시 불러주길 기다렸군요 만났습니다 그디용 좋습니다 enta en pt 그라 결맞 패 패 패 패 패 패 패 패 패 어? 어허 이 친구 어디갔습니까 또 이렇게 포기할사람 아닙니다 다시올것입니다 네네 어어 이런말을? 길쭉 막았습니다 제가 으흫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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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번꺼는 못막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으흐흐흐 사냥을 아예 안한다 으흐 마을이도 막아버렸죠? 어어 으흐 고맙습니다 이게 마지막.. 마지막인가? 아 하나도 남았구나 마지막 잡는거 텁텁 으흐 발톱 여긴가보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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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포기할사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에겐 뭐가 있습니까? 길쭉 그렇죠 한번 막아줍니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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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널 옮기기 스킬 한번 써야겠다 안되겠구만 아아 끝나버렸죠? 어 채널 옮기기 스킬로 끝났죠? 아주 좋습니다 저것도 마일리지 더 들어가거든요 으흐 아 포기할 남자 아닙니다 계속 올것입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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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커탄부터 부탁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 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베르나르 어 좋습니다 아 길쭉 어 끝났습니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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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핏살기 써야되겠네 안되겠네 핏살기 잠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아 깔끔하죠? 어 저만 보겠습니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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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죠 이제?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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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제는 시작레벨입니다 으흐 글씨를 써지만 안보여주고 채널 이동을 하죠? 흐흐 아 또 끝났죠? 으흐 아 현재는 아이템 비공개입니다 네네 으 으 으 어 아, 아, 위대미안 비밀입니다. 안 알려줍니다. 공부하는데 마력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비밀입니다. 그 친구 포기할 사람 아닙니다. 다시 올 것입니다. 이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어, 뭔데? 아주 어려움분 죽었네요. 좋습니다. 아, 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왜 쫄깃쫄깃이 왜 안나오냐. 아 이 전맵에 있지 않네. 아 이거 버닝 10단계구나. 답은 오래 살지네. 아 당연히 켠김에 만렙까지죠. 그럼요 그럼요. 아 저 원래 카탈리스트 없이 했었어요. 원래는 없이 했었는데 어쨌든 나로도 안할라 그랬었고 잘됐지 뭐. 옮기니까 편하긴 편하더라. 혼자 할때는 여기 길 잘 못들었어요. 아 다른 데는 다 또를만 했거든. 희한하게 여기는 못돌겠더라. 카탈리스트 있으니까 혼자 도는거죠. 없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힘든네 그쵸. 오케이 다 했다. 아마 하나 잡는건 하고 끝일거에요. 그거osh. 퐁퐁퐁퐁퐁툼퐁. 아 노자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으흠 네네 으흠 으흠 그 끝났나요 다 끝났나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는데 아 길쭉 막아주고요 으흠흠 아 이게 건네 으흠 왜 일배충이냐고 나도 모르겠어 으흠 스틸하는 사람들이 일배가 왜 많은건지 나도 모르겠어 으흠 아 일배충인 척이에요 더 극혐인 척 하려고 진짜 일배일 수도 있잖아 흐흫 으흠 아 사냥터에요 아직이요 좀 해봐야될거 같은데 고래산도 나쁘진 않을거 같긴한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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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과한 발언이군요 제가 하겠습니까 오케이 추 경고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나 어 카탈리스트 저는 아케인심볼 심볼을 쓰지 않게 버려주고요 저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고 옵니다 아 이거 돈 너무 많이 나가 근데 흐흫 이거 한번 강할때마다 7억씩 나가더라구 흐흐흫 잘 봐봐요 흐흐흫 10억에 더 시작하잖아요 돈 나가는건 깜짝 놀란다니까 장착했죠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봤습니까 돈나간거 흐흫 흐흫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당장 막 나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애 어쨌든 장난 아닙니다 6억 6천 4백 8만원 근육 와 깜짝 놀라죠 흐흑 이게 맞나 싶다 좋긴 한데 아니 전재산이 62억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상금들이 있죠 들고 omo δεν 다시 돈 좀 채워주고요 아 일단은 판매만 되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보조무기 아 아 이거 때문에 안보이겠구나 보조무기 80 아 내 보조무기 비공개인데 공개된대 보조무기 80 잼서톤 어딨어 잼서톤 3114개 마주팔고요 아 아 무기 비공개인데 아 자꾸 공개하네 아 그렇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안봤으면 괜찮습니다 아 아 스틸븐과 함께하는 길뚫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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